조계종 제19교구 지리산 화음사의 모든 걸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화음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지리산 화음사의 역사와 조미영 한국사경연구회 학술이사의 화음사 화음석경, 오세덕 경주대 교수의 화음사의 건축 등 3강으로 구성됐습니다. 수강료는 받지 않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별도의 수강신청 없이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지난 2010년 불교문화강좌를 시작으로 해마다 불교문화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강연을 진행해 왔습니다.